ㄱ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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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때에 르케 시절에 계속 막 너로는 세종을 중으로 돌아와서 주임을 하잖아요 동무니불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짐이 그 때에 대한 짐이 이러한 시점을 했는데 그런 그 친구들과의 연주가 근데 그걸 할 수 없잖아요. 그러면은 그래도 가르쳐야 해요. 왜 그러냐면 이 앞머리같은데 오디션이라든지 오늘같은거 하나의 독이 감독이랑 관계자들한테 2대명 앉아있고 배우 들어와서 제일 그냥 그 이야기 듣고 쌓아놓은 이야기가 좀 드렸고 그래요.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무것도 없었죠. 그런 질문할 때가 없었죠. 이번엔 이거랑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혼자 나오면 지금 이 질문에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할까? 이런 장면에서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어서 찍어봅시다. 이런 시간 내에서 그냥 본다는 거 됩어넣습니다. 진짜 그런 이것은 좀 더 요즘 여러분들도 이렇게 암호 이것은 그냥 이 행정에 장애 casa 아예 어린 분 역할을 버려받고 갔는데도 아야 나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도 그렇게 역할을 못붙이게 예를 들어서 먹어도 괜찮으니깐